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미나 시간입니다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을 만들고 아마 첫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첫 수업을 일단은 우리가 세미나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일단은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굴을 제기겠습니다 우리가 경남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신산업 혁신 인재육성 사업단이라고 해서 브레인 코리아 4단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빅데이터 그리고 그 빅데이터 중에서도 바이오 그리고 의료 계열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단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컴퓨터만 하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생산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모든 축들이 하나로 물려야지만 빅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잘 안 되면요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엮여줘야 됩니다 잘 안 보일 것 같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는 빅데이터 생산이죠 의생명과학, 바이오, 역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우리 생명과학, 그리고 의생명과학은 의대 그리고 역학 같은 경우도 의대 쪽인데요 의대에서 역학이라고 하면 요즘에 코로나가 싹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역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감은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과 의생명과 그리고 바이오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우리 선배가 논문을 썼을 때 어떤 데이터로 논문을 썼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생물이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과학 안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단지 우리가 몰래큘라 워크를 해서 마커를 걸고 아니면 유전자 발현을 보고 아니면 단백질 어디가 보스폴릴레이션 되고 이런 것만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고 이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생명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가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고 이 가설은 정말 설득력 있는 가설인지 우리가 너무 가설에 매여있지는 않은지 가설을 뜯고 넘어가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이오 의료 데이터들 직접 되어 있는 바이오 의료 데이터들은 굉장히 편파되어 있습니다 왜 편파되어 있느냐 하던 분들은 같은 데이터만 생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실무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는지 그 실험들은 가설에 묶여서 그 밖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저장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록이 얼만큼 중요한지도 인정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생산이라는 제1단계에서 빅데이터 생산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편파되지 않은 데이터를 100% 얻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쳐다보는 눈을 길러서 우리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편파되지 않은 생각으로 처리, 분석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단계 빅데이터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미래 미래에서는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니들이 생산한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생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업을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빅데이터 처리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컴퓨터를 많이 배워야겠죠 컴퓨터를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와 남이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집할 데이터들을 모두 통합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왜냐? 내가 만든 데이터와 남이 만든 데이터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어디가 어떻게 갔고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많이 들을 거예요 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다른 논문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실험실에서 해봤더니 다 틀려 하도 안 맞던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할 것인가 남들이 자기를 쳤다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똥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나만 금손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혹은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해당 유전자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컨트롤 밖에 있다는 것 시라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생명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의 데이터도 제대로 핸들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지금 있는 실험실을 나가서 외국에 있는 실험실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럼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뭔지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해당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변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 컨트롤할 수 없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최대한 남의 데이터와 여러분들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유전자들은 최대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남들이 A라는 논문에서 우리는 호르몬 처리를 했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유전자가 변하게 됐어 나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남의 실험과 여러분들의 실험이 똑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도 이미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 손을 타니까요 우리가 손을 탄다는 말로 퉁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컨트롤할 수 있는 제3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리 분석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실패 없는 실패가 최소화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명 정보가 전공이든 아니든 간에 앞으로는 생명 정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전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물리를 해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핸들링이기 때문이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기존의 생물은 원래 데이터 포인트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실험이 어렵다던가 한 번 실험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던가 6개월이 걸려서 겨우 데이터 숫자 10개를 얻었다던가 그 정도의 정말 숫자가 작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용이 되어온 거죠 생물이라는 분야가 허용을 해온 겁니다 데이터 10개밖에 안 되지만 다시 여기 이 10개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가 퉁쳐줄게 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학계의 허용이죠 가끔씩 이제 제3의 분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과학이냐 뭐냐 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학계의 허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맥락 혹은 현실을 잘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Move On 해야 됩니다 지금은 생명과학의 데이터는 테라바이트 단위 혹은 페타바이트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NCBI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NCBI에는 지금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가 집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휴먼 같은 경우에는 휴먼이 아니고 쌀 쌀도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들이 어마어마 집적되고 있고 그것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2020년 올해 올해에 쌓인 데이터만 해도 아마 기존에 쌓인 데이터에 준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고 그 다음 연도 2021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품질도 높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퀀서의 가격이 싸지고 시퀀서가 생산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PCR이라는 기계도 이제 젤을 확인하는 그런 젤닭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젤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기계에다 넣고 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읽는 그런 실험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과학부에도 지금 기계가 하나 들어오죠 기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그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내가 바이온포메틱스도 아닌데 이게 아니라요 모든 생물학자들이 PCR 하듯이 PCR 결과를 잘 보듯이 NGS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처리,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걸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단계는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에요 빅데이터 우리가 모았어 잘 모으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고 이제 뭔가 우리 경남 지역의 허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경남 지역의 허브가 되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도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데이터들을 다 오픈하게 강제할 거거든요 나라에서 그럼 이 강제된 데이터들을 강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온 데이터들을 우리는 진짜 잘 활용해야겠죠 데이터 오픈하면은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납니다 뭐 내 거를 남들이 갖고 가서 어쩌고 어쩌고 내가 논문 쓰기 전에 남들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말은 엄청 많이 합니다 아 이거를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된 걸 갖다 쓰면은 뭐 이게 되고 말은 쉽죠 하지만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것도 어렵고요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단계로는 빅데이터 활용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이근우 교수님 심략 설계 그리고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어플 개발도 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활용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을 산업까지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산학협력을 하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박사과정, 석사과정 다 있겠죠 당연히 자 석사과정은 총 24학점이고 교과과 과목이 위에서 얘기했던 그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이렇게 교과 과목이 나누어져 있고 석사과정은 그 중에서 알아서 잘 듣고 24학점 맞추시면 되고요 박사과정은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36학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화 교육들이 있는데요 이번 첫 번째 학기에는 사실 여기에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BK가 될지 안 될지도 확신하지 못했었고요 다행히도 돼가지고 신나게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하면 됩니다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코드톡, PBS, 프로젝트 베이스 세미나 사실 이 세미나도 PBS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뭐야, 코로나잖아요 좀 그렇고요 릴레이 투터스, 그리고 레디, 펍 레디 PBL 뭐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코드톡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다음 학기부터 저들 중에 일부가 교과과정으로 뜰 거예요 코드톡, 코드톡은 코드를 설명하는 세미나 이거는 좀 바이옴포매틱스로 오리엔트된 세미나죠 그래서 지금 대학원 과정 안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는 아닌가? 이번 학기에도 있나? R 프로그래밍도 있고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학원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우리 대학원 우리 대학원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파이썬을 잘한다 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썬 비대면 아니에요 대면이에요 이거 세미나만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거를 실제로 녹화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녹화해서 발표를 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뭐 이런 거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명씩 발표를 시킬 겁니다 매주 한 명씩 발표를 시키고 이번 세미나 수업이 아 비대면 수업이 이제 룰이 좀 바뀌어가지고 35분을 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30분 정도의 발표를 무조건 녹화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건 또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코드톡은 스스로가 짠 코드를 설명하는 세미나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PPT를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하죠 근데 PPT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화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고 뭐 목표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은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냥 발표를 통해서 데이터를 프레젠트하고 듣는 사람이 그걸 엑셉트하는 건 왜예요? 왜 그걸 보고 엑셉트해요? 엑셉트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고 그냥 그 실험실의 프로시저를 믿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엑셉트하고 발표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코드는 그렇잖아요 코드는 정직합니다 물론 발표가 정직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코드가 정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코드는 죽어도 안 돌아갈 거예요 잘 안 돌아가 왜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짧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짤려면 어떻게 되는가 혹은 여러분들 코드 분명히 돌아가 근데 겁나 느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코드를 빠르게 돌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코드톡 세미나를 통해서 모여서 많이는 안 할 겁니다 대충 5명 정도의 정원으로 하고 5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 안에서는 사실 제가 들어가고 혹은 다른 교수님들 들어가가지고 각자 코딩을 해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어 이거는 이 코드는 내가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겠다 라던가 아니면 내가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코칭을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의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랩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걸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다른 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데이터를 제대로 파싱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죠 그럼 그 파싱의 목적에 따라서 그 파싱의 목적에 따라서 코드를 짜야 되는데 그 코드가 상의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코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 세미나 사실 이 세미나가 그런 세미나에 대해인데 그 세미나는 어떤 거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들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 세미나를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죠 한 다섯 명 팀을 만들어서 야 니네들은 코로나에 관련된 분석을 해보자 코로나가 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잘 감염되는지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분석해봐 라고 줘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최종적으로 프로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PBL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제가 프로젝트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릴레이 투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봅시다 교수님들이 다수의 교수님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수업이 근데 굉장히 빡칠 게 있죠 예를 들면 집단 유전체 분석 릴레이 투터스를 한다고 생물 모델 유전체 통계 병렬 프로그램 요 4가지 토픽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생물 모델 설정 및 문제 제기는 교수님들 빅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모델 중에서 연구가 필요한 문제를 제기해주는 것 문제 퀘스천을 만들어주고 제안해주는 교수님들이 수업을 해주실 거고 그러면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체 분석은 제가 하고요 분석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강화해주실 분들은 통계학과의 오해존님도 교수님 그리고 이 통계들을 제대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병렬 프로그램이 있는 전용기 교수님이 해주시는 컴퓨터가 할까요 그런 식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을 뵙게 될 거고요 이 수업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집단 유전체 분석을 통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Publish Ready Pub Ready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면 논문 하나를 가져요 간단한 논문을 간단한 논문 하나를 SCI로 가지게 되고 이 논문을 한 번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운 아무리 낮은 임팩트 팩터의 저널이라도 여러분들은 논문의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좀 좀 센 논문이 많이 나갔던 랩들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허세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10점 이상 5점 이상 아니면 논문이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논문이든 여러분 어떤 논문이든 여러분들 논문의 형식을 갖춰야 되고 질문을 해결하는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렇죠? 질문을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에 대한 모든 데스크립션이 들어간 논문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훈련의 일부를 요 펍레디 PBL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우리 좀 할 거거든요 온라인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은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런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것들도 온라인 과정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저희가 더 하고 싶은 것들은 요런 여기 안 써놨네 외부 강사들을 조금 초청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사실 저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못해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잘하는 외부 강사는 모실 수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잘하는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면 이주 뭐 박싱 강의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니까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사서 온라인 강의를 사서 여러분한테 뿌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썸머 비아이 캠프 이런 것도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어디 놀러가 또 코로나니까 집 못해 아무튼 여러분들이랑 저기 어디 뭐 사천이든 아니면 제주도든 이런 데 놀러가 그래서 어 낮밤을 하루 정도를 꽉 채워가지고 어 총 뭐 2박 3일으로 가는데 하루 정도 꽉 채워가지고 우리가 비아이 캠프에서 이 시간 안에 우리는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고 그 다음날 시상하고 여러분들한테 상품 같은 거 막 뿌려주고 하루는 열심히 노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거든요 해커턴 해커턴은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기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워크샵 참여 이런 것들도 할 건데요 사실 온라인 받기 못할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이 공간들 이제 우리 PBL 강의실 있는 거 잘 아시나요 PBL 강의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컴퓨터실 되게 좋은 거 있죠 이제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 강의실을 활용해서 앞으로 교육을 많이 할 거고 사실 이 PBL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연구 모여서 코딩하는 그런 공간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원 BK 나라 돈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점점 인프루프해서 더 좋은 강의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삭 잘 보세요 100%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면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가 한번 핸드아웃으로 드릴게요 근데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할까 정도를 마킹하면서 나중에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등록이 돼 있고 지금 저희가 박사과정 프로그래밍으로 뭐가 등록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 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리고 지금 세미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이오 빅데이터 대학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세미나에 대해서 조금 예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미나 기획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의 세미나 그렇죠 자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학기 지난 학기는 사실 우리 바이오 의료 빅데이터 대학원은 아니었지만 메서드에 대한 세미나에 있었어요 메서드 여러분들이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메서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런 메서드에 대한 강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메서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서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배우고 싶은 거 세대에서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뭘 하고 싶으냐 지금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는 데가 나오겠죠 여기에 이런 기술 방법 데이터 가 들어오면 오면 최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내려온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의 한계가 무엇인지 를 무조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쓰는 메서드의 한계는 우리의 메서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세요 없다 생각하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의 한계는 무엇인지 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이죠 할 수 있는 다른 메서드 혹은 데이터는 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메서드에 대해서 논문을 찾아옵니다 내가 활용하고 싶은 메서드 활용 를 조사하고 리뷰하자 그리고 내가 이걸 배워서 활용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케이 여러분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30분 정도의 발표를 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총 우리가 아 학생이 10명 이거든요 10명 10명이라서 이 1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언제 내가 발표를 하겠다 라는 거를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설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 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향제 돼 있죠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름을 그냥 타입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등록하시는 분이 좋은 날짜 고르는 거겠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갔니 세미나 그리고 이 링크는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또 올려드릴게요 클릭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청을 할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발표를 할 것인가 아시겠죠 자 요거는 세미나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